음악 안녕하십니까 혈치과 원장 박정철입니다 하반기 수요 세미나는 원가이드 시스템에 대한 내용으로 진행이 되는데 함께 참여하게 돼서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저는 첫 번째 내용으로 상악전치부 원가이드 시스템을 적용하는 내용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악전치부 임플란트는 대부분의 임상가들이 매우 어려워하는 치료 중에 한 가지입니다 아마도 심리적 요구도가 매우 높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환자분들이 현재 가지고 있는 연조직, 경교직을 잃지 않고 혹은 잘 회복시켜서 그걸 잘 유지시켜줘야지만이 오랫동안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조직의 상식이 생겼을 때는 그걸 다시 재생시키는 것은 상악전치부에서는 매우 어렵기 때문입니다 상악전치부의 심리적 요구도를 만족시키기 위해서는 치아의 형태와 색을 만족시키는 화이트 에셋과 잇몸의 형태를 주변 조직과 조화롭게 만드는 핑크 에셋 이 두 가지 요소를 만족시켜야 하고 방사선 사진에도 임플란트 위치와 임플란트 주변의 지지골을 충분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그레이 에셋도 만들어줘야 되는 것, 만족시켜줘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필요한 조건으로는 임플란트 위치가 가장 기본이 되고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계기가 된 증례가 있습니다 43세 여자 환자분이신데 교통사고로 꽤 오랫동안 병원에 입원을 하고 계시면서 치아 치료를 받지 못해서 이런 증행까지 이르렀고 환자분이 지인의 소개로 이렇게 내원을 하게 되셨는데 환자분이 저한테 두 가지에 대해서 요구하신 조건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대학병원으로 리포하지 말아달라 아마 다른 병원에서 상담을 받으셨을 때도 그런 얘기를 좀 많이 들으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통사고 때문에 오랫동안 입원해 계시면서 대학병원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어서 그런 말씀을 하셨던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수술을 여러 번 해야 되고 치료 후에도 안 예쁠 수 있다 이런 얘기는 많이 들으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안 예쁜 건 알겠으니 어차피 결과가 그렇게 예쁘지 않게 되는 거라 하면 그냥 수술이나 여러 번 하지 않고 치료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하신 이 두 가지 요구 조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 말씀을 제가 잘 알겠다고 하고 이렇게 치료를 시작을 했고 그리고 나서 이렇게 고리식하고 임플란트 심고 이렇게 치료를 했는데요 21번 보시면 그 아래쪽에 과양치가 있어서 21번 자리는 임플란트 식립하기가 좀 힘들 것 같아서 22번과 24번 자리에 두 개를 식립을 하고 임플란트 브릿지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이분 치료를 하면서 굉장히 임플란트 위치와 관련해서 두 가지 큰 실수를 하게 됩니다 첫 번째 실수는 수직적인 위치에 대한 실수인데요 22번을 너무 깊게 식립을 해서 연조직을 수직적으로 올리는데 실패를 했습니다 24번 정도 높이, 그 다음에 11번의 원신 쪽 골 높이 기준으로 이렇게 해서 22번 픽스처를 조금만 높게 올려서 심었었다면 좀 더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수술을 하면서 픽스처 나사선이 노출이 되는 게 부담이 돼서 그랬는지 임플란트를 깊게 식립한 게 조금 문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른쪽 사진을 보시는 것처럼 이 정도의 연조직에 소실이 좀 더 생겨있게 된 거죠 부철물을 보면 이 부분에 있는 핑크 포슬라인을 조금 없애줄 수도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아쉬움이 나왔던 증르였습니다 두 번째 문제는 제가 수평적 위치에 대한 문제인데요 22번 임플란트하고 21번 치아 사이 쪽의 임플란트가 이렇게 위치가 되게 됐습니다 그렇게 돼서 보철물의 형태가 치은을 더 압박하는 되게 부자연스러운 형태가 되면서 청소성도 분리하고 치아의 형태도 좀 좋지 않고 그래서 특히 이 부분에 환자분 인터덴탈을 이렇게 좀 열어줬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상황들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 환자 치료 후에 제가 전체부에서는 꼭 가이드로 사용을 해서 임플란트 포지션을 잘 가져가야 되겠다라고 되게 많이 후회를 했었던 그런 증류였습니다 그러면 상악 전체부에서 가이드 시스템을 사용하는 게 어떤 장점이 있는지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면 이렇게 두 가지 장점이 있다고 볼 수가 있을 건데요 이 두 가지를 생각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진단과 치료 계획에 대한 내용입니다 정확한 진단과 치료 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는 게 가장 장점이 되겠는데요 진단을 위한 준비로 이렇게 인상을 채득하고 그 다음에 스캔을 하실 수도 있을 거고요 CT 데이터를 가이드 센터에 보냅니다 그러면 이렇게 소프트웨어상에서 보철물을 먼저 만든 후에 픽스처의 위치를 디자인할 수 있는 이런 탑다운 방식의 치료 계획을 세울 수가 있습니다 이상적인 보철의 형태가 가능한 최적의 위치에 임플란트를 식립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탑다운 플랜을 할 수 있다는 것은 굉장히 임플란트 치료에 있어서 굉장히 예지성 있는 좋은 결과로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소프트웨어상에서 보철물의 형태를 미리 예상을 하고 거기에 맞는 픽스처의 위치를 잡을 수 있다는 것은 굉장히 유리한 부분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크라운으로 위치를 시키고 픽스처의 위치의 방향들을 확인을 할 수 있는 이렇게 탑다운 방식의 치료를 할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보철물의 이상적인 위치에 맞춰서 이렇게 픽스처의 위치를 결정을 하다 보면 하방에는 뼈의 위치와 이렇게 괜찮은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을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런 경우에 있어서는 픽스처의 위치를 약간 수정을 해서 다운탑 방식의 치료 계획을 수립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 탄력성 있는 탑다운 방식 꼭 그것만 고집하는 게 아니라 다운탑 방식에 우리가 먼저 소프트웨어상에서 컴퓨터에서 모의 수술을 함으로 해서 그런 보철물의 위치, 픽스처의 위치, 어버트먼트의 위치 어버트먼트의 나사홀이 어디로 나올 건지 이런 것들을 다 예측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탑다운 방식과 다운탑 방식을 약간 탄력성 있게 사용할 수 있다는 것도 진단을 함에 있어서 굉장히 유리한 방식이고요 그다음에 나사홀이 이렇게 어디로 나올지 이미 수술하기 전에 우리가 알고 치료를 하기 때문에 보철물의 타입도 스크류 타입을 할지 SCRP를 할지 세멘 타입을 할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다 결정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멀티플 밀싱이 있는 경우 앞서 제가 처음에 보여드렸던 제가 했던 그런 실수들을 하지 않도록 보철물의 형태에 잘 맞는 이런 좋은 위치의 픽스처를 선택할 수 있는 것도 굉장히 좋은 치료 계획을 세울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눈과 손의 감각만으로 이런 실수를 하는 것을 막아줄 수 있는 게 이런 디지털 가이드 시스템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는 안전하고 정확한 수술 계획을 세울 수 있다는 겁니다 가이드 수술을 하게 되면 컴퓨터에서 사전에 모의 수술로 이런 해부학적 위치들이라든지 그 다음에 뼈 주변에 병소가 있는 자든지 이런 것들을 다 파악을 하고 수술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안전하고 정확한 치료 계획을 세울 수가 있는 겁니다 이 환자분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시면 이렇게 과거에 AP코엑톰이 치료를 해서 21번과 22번의 치근단의 병소가 크게 있습니다 그래서 21번 자리에 있어서는 이런 비구개신경과 근접이 되어 있어서 이 부분에 우리가 픽스처를 좀 길게 심으면 손상할 수 있다는 걸 미리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22번 치아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22번 치아의 하방에 이렇게 병소가 있어서 그 부분에 픽스처 길이를 충분히 길게 해서 초기 과정을 얻을 수 있는 치료 계획을 수립하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미 수술 전에 파악을 하고 수술 준비를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상적인 임플란트의 위치에 임플란트를 식립할 수 있다는 겁니다 특히 상악전치부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임플란트의 위치에 굉장히 민감하기 때문에 임플란트의 수직적, 수평적, 수직적, 식립각도 등을 굉장히 잘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임플란트의 상악전치 임플란트의 수평적, 이상적인 포지션을 보자면 주변에 절단열을 연결하는 가상선과 임플란트의 순축 부분이 일치하는 이런 좋은 포지션에 둘 수가 있는데요 구계측으로 치워치진 경우에 있어서는 보철물의 형태가 좀 리찌립으로 나올 수 있다는 벚갈 쪽으로 많이 밀면서 나와야 된다는 그런 것들이 좀 있는데 그래도 이 정도는 괜찮죠 하지만 이게 순축으로 많이 치워쳐져 있는 경우에는 정말 해결할 수가 없는 지옥문이 열리게 됩니다 이런 실수를 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위치들을 미리 우리가 계획을 하고 실수를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근원시적인 관계로 봤을 때 이렇게 싱글 미싱이 있는 경우에는 대부분 선생님들께서 요즘 다 술을 잘 하시기 때문에 크게 이렇게 문제가 되지는 잘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원심, 조금 근심 이렇게 조금 오는 이런 정도에 있어서는 이렇게 나사올이 근심으로 오면 시멘트드 타입의 보철물을 해서 이렇게 해결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지만 이게 이제 칙체칠 같은 경우에 굉장히 공간이 좁아있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있어서는 임플란트 포지션을 잡는 게 굉장히 민감하고 인제치료를 손상시킬 수가 있는 상황들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치아의 근원심 관계가 굉장히 좁아있는 경우에는 이런 가이드 시스템이 굉장히 크게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이런 숙병적 근원심 관계에 있어서 굉장히 좀 어려운 부분들이 멀티플 미싱이 있는 경우죠 제가 이렇게 실수했던 것처럼 멀티플 미싱이 있는데 치아의 사이에 이렇게 임플란트가 위치되는 경우 이런 경우는 이제 굉장히 좀 문제가 되는 거죠 이런 실수들을 하지 않도록 해줄 수 있는 게 가이드 시스템을 적용했을 때 그런 실수를 하시지 않을 수가 있는 거고요 이렇게 멀티플 미싱이 있어서 이분은 21번부터 26번까지 6개의 치아가 미싱이 있어서 임플란트 4개로 브릿지로 형성, 만들어주기로 했는데 이런 가이드 시스템을 이용했을 경우에는 맨 오른쪽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치아를 이렇게 정확한 위치로 섹션을 해서 만들어줄 수 있다는 게 굉장히 좋은 장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버티칼 포지션에 대해서는 선생님도 너무 잘 아시죠 요즘에 바이올러 위드스에 대한 이런 고려 그러니까 임플란트를 지켜줄 수 있는 소프트 이슈 베리어를 형성하기 위해서 충분한 연주직 두께를 확보하기 위해 픽스체의 깊이를 연주직 두께를 4mm 정도로 확보할 수 있는 그런 깊이로 임플란트를 심어야 한다는 이런 내용들은 선생님들께서 매우 잘 알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멀티플 미싱이 있을 경우가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요 임플란트 개개 임플란트에 있어서 바이올러 위드스를 확보하기 위한 그런 깊이도 중요하지만 인접 조직과의 어떤 밸런스 있는 그런 모습 그 위치에다가 임플란트에 심립을 하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적어도 이렇게 인접 임플란트가 인접되어 있는 연속되어 있는 임플란트들이 있는 경우에 있어서는 가급적이면 픽처 레벨을 맞춰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수술을 하면서 우리가 시각적으로, 감각적으로 이런 위치를 잡아내는 것은 상당히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있어서 가이드 시스템을 이용하는 것은 굉장히 큰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임플란트의 어떤 버티칼 포지션에 대해서 한 줄 요약을 좀 해보자고 하면 가능한, 필요한 만큼 깊게 가능한 약계 이게 임플란트의 버티칼 포지션에 대한 한 줄 요약 정도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필요한 만큼 깊게는 임플란트의 연조직 배려, 바이올로직 배려를 만들기 위한 그런 연조직 두께를 얘기하는 내용이 될 것 같고요 가능한 약계는 주변의 조직과 어떤 밸런스가 있는 임플란트 하나만 너무 깊게 심어지지 않는 그런 상황들을 얘기를 하는 것 같고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픽스처의 크레스탈 모듈의 형태와 이렇게 맞춰가지고 픽스처의 형태에 따라서 적절한 수직적 깊이를 잡아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과정들을 우리가 이미 디지털 상에서 진단을 다 해서 치료를 하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안전하고 편안한 시술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연속된 임플란트 두 개 21번과 22번의 연속된 임플란트를 이렇게 식립하는 경우에 있어서 두 개의 픽스처 레벨, 그 다음에 인접 조직과의 어떤 레벨 이런 것들을 우리가 버츄얼 상에서 이미 다 확인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해서 우리는 그 확인되어 있는 것들 그대로 수술할 때는 행위만 하면 되는 것 때문에 굉장히 좋은 멘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상하 전치부 임플란트에서 임플란트의 식립 각도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근원식적 각도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전치부에서 치아의 자연스러운 어떤 치축을 고려해가지고 그 다음에 반대쪽 치축을 고려하면서 임플란트를 식립하는 건 좋은데 근원식 각도에 있어서 이게 2도 틀어졌다, 3도 틀어졌다 그 자체가 굉장히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앞서 좀 얘기 드렸던 것처럼 그 공간이 상실되어 있는 치아의 공간이 굉장히 좁게 있는 경우 예를 들면 상악 측철체 같은 경우에 그런 경우가 맞는데 아니면 교정을 하고 나서 임플란트를 식립하는 경우 전치부에 수복을 해줘야 되는 그 공간이 굉장히 좁아져 있는 경우에 있어서는 근원식 방향도 굉장히 민감하게 작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가이드 시스템을 사용해서 수술을 하시는 게 훨씬 더 안전한 수술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환자분 같은 경우도 2개를 넣어서 식립을 하기로 했는데요 근원식 관계가 이분도 2개의 치아를 회복하는 데 있어서 공간의 폭이 충분하지 않아서 가이드 보시면 픽스처의 형태가 갈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게 이게 안전력이 굉장히 좁아져 있다는 뜻이거든요 하지만 컴퓨터 상에서 우리가 이미 다 그 위치들을 확인하고 적절한 위치들을 다 설정을 해놓고 수술을 하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안전하게 수술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협설적인 임플란트의 식립 각도는 굉장히 민감하게 작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이상적인 위치는 치축에 평양하게 해서 구계측으로 들어와서 수술을 하는 게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위치인데요 이게 맨 왼쪽에 보시는 것처럼 아이디어라인 픽스처의 식립 각도를 협설적 각도를 우리가 알고 있는데 이게 조금만 협축으로 오게 되면 그 다음에 이게 혹시 구계측으로 경사가 되게 되면 아니면 협축으로 경사가 되게 되면 벅할 쪽에 본누스가 생긴다든지 근단 쪽에 청공이 생긴다든지 우리가 굉장히 치명적인 상악전치부에서 굉장히 비신민적이고 굉장히 치명적인 상황들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이런 협설적인 방향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런 실수들을 하지 않기 위해서는 가이드 수술할 때 술자가 좋은 감각을 가지고 수술하시는 것도 좋고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시면 이런 가이드 시스템으로 진단해서 치료하시는 것을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이런 상악전치부의 협설적인 이런 각도에 대해서 또 한 가지 중요한 부분이 벅할 쪽에 이렇게 갭을 좀 만들어줘야 되거든요 협축의 얇은 협축의 벅할 본이 흡수가 되는 상황들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걸 예측해서 충분한 협설적 공간을 만들어줘야 되는 것 임플란트의 협축의 갭을 만들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런 것들을 이미 수술 전에 확인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스쿠리 홀이 어느 쪽으로 나올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다 미리 확인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가이드 시스템을 이용하는 치료가 유리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가 계획한 이렇게 앞에 우리가 심히 잘 진단한 내용들을 그걸 정확하게 수술을 하면서 옮길 수 있다는 게 굉장히 또 큰 장점이 되겠는데요 우리가 이렇게 가이드를 진단을 하고 나서 이렇게 템플릿을 디자인을 해서 나옵니다 버추얼상 이런 템플릿으로 확인을 할 수 있고요 그러면 실제 이렇게 템플릿이 나오게 되죠 그럼 이걸 구강내에 적용을 하고 이게 잘 맞는지 확인해 보면 가이드가 맞지 않아서 수술을 못하고 이런 적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굉장히 이렇게 정확도가 제가 생각했을 때 굉장히 높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잘 맞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런 일렬의 기구들을 사용을 해서 임플란트 수술을 할 수 있을 건데요 이런 원가이드 키트에 대한 내용들은 아마 손영희 원장님이나 김용주 원장님께서 굉장히 강의를 잘 해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내용들을 좀 참고하시면 많이 도움이 되실 것 같고요 이렇게 하고 나면 가이드 템플릿이 이렇게 배송이 되면서 같이 이런 수술식에 대한 가이드 드릴 시퀸시에 대한 내용들도 함께 이렇게 옵니다 이 내용들을 참고해서 수술을 하시면 아마 큰 무리 없이 다 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제가 오늘 이 기구들 중에 조금 상하전치부 치료할 때 좀 필요할 만한 기구 두 가지만 드릴 두 가지만 소개를 좀 해드리고 마치도록 합니다 첫 번째는 플래트닛 드릴인데요 플래트닛 드릴은 템플릿 홀 5.1에 들어가는 5.0 직경의 드릴이 있고요 그 다음에 템플릿 홀 5.8에 들어가는 5.7 직경의 드릴이 있습니다 이게 다수의 절삭날이 있어서 팀 현상이 생기지 않고 삭제가 가능한 그런 드릴입니다 이 플래트닛 드릴을 쓰는 이유는 두 가지 정도에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첫 번째는 이런 경사진 고리에 있었을 때 그걸 평평하게 해서 이니셜 드릴이 미끄러지는 것을 막는 겁니다 가운데 있는 사진을 보시면 리치가 이렇게 경사가져 있기 때문에 이렇게 드릴을 했을 경우에 드릴이 미끄러지거나 이런 상황들이 발생할 수가 있을 텐데요 그거를 평평하게 이렇게 플래트닛 드릴을 해서 평평하게 깎아주면 이니셜 드릴을 사용을 할 때 미끄러지지 않고 그냥 바로 이렇게 드릴이 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가이드 진단을 하는 과정에서 이런 수술할 때 이런 주의사항들에 대한 내용들이 오기 때문에 이걸 숙지하셔서 하시면 아마 큰 문제 없이 쓰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드릴이 이렇게 경사진 면에 결려져 있을 경우에 이제 가끔 뼈에 걸려서 높은 쪽의 뼈에 드릴이 걸려가지고 드릴이 진행이 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이렇게 플래트닛 드릴을 여기서 삭제를 해주게 되면 이니셜 드릴이 걸리지 않고 잘 들어가게 됩니다 두 번째는 원가이드 패스 드릴인데요 패스 드릴 또한 똑같이 템플릿 5.1 그 다음에 템플릿 5.8에 들어가는 이렇게 사양들이 이렇게 있고요 이 드릴의 가장 큰 특징은 뭐냐면 측면에 날이 있는 게 아니라 바닥, 이 선단의 드릴 삭제가 되도록 이렇게 디자인이 되어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바닥이 드릴이 될 때 이렇게 반듯하게 드릴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렇게 발치직시 식립을 하는 경우처럼 이렇게 경사진 면에 드릴링을 하는 경우에 드릴이 똑같이 미끄러져서 이렇게 이탈하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운데 보시는 사양처럼 패스 드릴을 사용하면 경사진 면을 이렇게 잘 삭제를 해줄 수가 있기 때문에 원가이드 드릴을 사용을 할 때 드릴이 미끄러지지 않고 이렇게 삭제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잘 가이드해 줄 수 있는 이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원가이드 패스 드릴을 적절하게 잘 사용을 하시면 도움이 되실 수가 있고요 원가이드 패스 드릴의 사양을 잠깐 보면 사양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드릴의 직경이 2.5인 것하고 3.0인 게 있는데요 그 다음에 드릴의 길이가 7mm이고 13mm가 있습니다 템플릿의 홀이 5.1인 경우 4.5 이하의 임플란 신입하는 경우는 2.5 그 다음에 5.0 이하의 임플란 신입하시는 경우에는 템플릿 홀이 5.8인 경우에 드릴의 3mm 길이 짜리를 사용하시면 되는데 제가 알기로는 2.5 드릴의 배럴의 직경이 5.0인 경우도 3mm도 있고 2.5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어쨌든 어떤 걸 쓰시는 건 별로 상관은 없을 것 같은데 제일 중요한 것은 드릴의 길이가 7mm인 게 있고 13mm인 게 있습니다 13mm 드릴을 사용을 하시게 되면 꼭 7mm 드릴을 먼저 쓰셔야 된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 내용은 뒤에서 다시 한번 좀 얘기를 드릴 거고요 그리고 13mm짜리 드릴을 보시면 위에 이렇게 눈금이 있습니다 눈금이 1.5mm 단위로 눈금이 있고요 그 다음에 스탑업까지 전체가 다 드릴이 됐을 경우에는 이게 13mm가 드릴이 되고요 그 눈금 하나씩 아래로부터는 그 다음부터는 11.5mm 그 다음부터는 10mm, 그 다음부터는 8.5mm 이렇게 드릴이 됩니다 그래서 패스 드릴을 사용을 할 때 경사진 면에 이렇게 드릴이 미끄러지면서 패스가 이탈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패스 드릴을 사용해서 경사진 면에 미끄러움 없이 드릴링을 할 수 있도록 사용을 하시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13mm 드릴을 사용을 할 때 7mm 드릴을 꼭 먼저 쓰신 후에 13mm 드릴을 쓰셔야 됩니다 그 이유는 13mm 드릴을 사용을 하시게 되면 이렇게 바로 쓰시게 되는 경우에는 더블 컨택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가이드 수술을 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드릴이 번에 컨택이 되면서 한 번 컨택이 되고요 그 다음에 배럴이 가이드 안에서 가이드 홀에 이렇게 컨택이 되면서 임플란트 수술할 때 드릴이 가이드가 돼야 되는데 13mm를 바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이렇게 더블 컨택이 되지 않아서 가이드가 잘 안 되고 패스가 흔들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망지하기 위해서는 7mm 드릴을 먼저 사용을 하고 그 다음에 13mm 드릴을 사용을 해야지 더블 컨택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7mm 드릴을 사용한 후에 13mm 드릴을 사용을 해야 이렇게 더블 컨택이 나오면서 패스에 흔들림 없이 이렇게 수술을 할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간단히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악전치부 원가이드 시스템을 저용할 수 있는 데 있어서 가장 유리한 장점은 정확한 진단 그걸 또 정확하게 행위를 할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 있는 것 같고요 진단에 있어서 탑다운과 다음탄 방식을 혼용해서 우리가 적절하게 잘 사용할 수 있다는 거고요 이런 일일의 드릴을 몇 개의 드릴만 사용을 해도 우리가 원하는 수술을 다 마칠 수 있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장점이 되는 부분이 되는 것 같고요 그때 사용하는 플래트닝 드릴 그 다음에 원가이드 패스 드릴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드렸습니다 지금까지 상악전치부 원가이드 시스템을 적용하는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렸고요 다음 시간에는 실제 임상에 적용해서 실제 임상에 적용하는 그런 증례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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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